이제는 우리 주 예수 글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랑 김영국과 신부 임한양 머리위에 평생 함께 걸어갈 인생길위에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 위해 또한 이곳의 사랑과 기쁨으로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운인 의가, 친척, 친구들 모든 하객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랑 신부가 완전한 부부됨을 증명하는 성혼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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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